일단 배경에는 뭔가 추가된 아이템 같은건 안보이는데? 함정인가 설마? 배경음이 심상치 않은데요? 주인공의 관짝을 여기서 마련해주는거야? 관? 주인공의 관짝을 여기서 마련해주는거야? 이제 관들고 교회에 가면 주인공 부활할 수 있겠네 주인공의 관짝을 여기서 마련해주는거야? 주인공의 관짝을 여기서 마련해주는거야? 주인공의 관짝이 주인공의 관짝을 여기서 마련해주는게 주인공의 관짝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코인일 것인가? 저주받은 코인일 것인가? 좀비로 만드는 코인? 이거 코인을... 어떻게든 결론이 이 코인을 훔쳐가려고 하는구만 귀중한 코인 이제 여기다 한번 코인을 사용해보죠 저주받은 코인으로 확장이야?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코인일지도 모르잖아 여전히 이 코인을 사용하는데 주저하는 건가? 가지고 돌아가야되는데 코인이요... 무탈이なく나? 수고하자 수고하자 고소하자 고소하자 무슨 일인지 중요한 건가? 그렇지 돈은 중요하죠 돈은 너무 귀찮아는 것이고, 또는 부족한 문제는 너무 많아요 돈은 많아버리와... 아... 알았다... 돈은 안 하고싶은 거고... 어, 일단 구석은 하나 막아야겠고 대충 된 것 같은데? 또 생각 없이 하면은 퍼즐이 풀린단 말이죠? 그니까, 구멍난 곳, 빛이 막히는 곳을 피해가지고 한 군데씩만 놓으면 되는 거였어요? 코인... 코인가... 코인가... 잃어버렸어... 으악! 무슨 소리입니까? filho impfter trail 으윽 아하! 너무 멋진 배달이잖아! 뭐 위에 두 줄만 정해진 위치에다 놓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좀 약간 다른 곳에다 놔도 배는 퍼즐 같아요 저게 그 상황인가? 야가미 일족의 불꽃이다 킹오버 13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게임이라면은 불고자가 여기에 불을 놓고 갔었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위오리가 불꽃을 되찾아가지고 더 이상 불고자가 아니게 돼 버렸어 보깨비 볼이라 뜨겁지 않다고? 차가운 불꽃이야 미지근한 불꽃 그건 단순히 제나 공주의 칠리 때문 아닐까 들고 다닐 수 있는 불꽃 미지근한 불꽃이다 미지근한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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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명예도 성화라는 것이 밝혀져 버렸는데 이제 끝이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미지근한 불꽃 미지근한 불꽃 여기 있던 마법진 초대의 문어는... 저는 사진만한 것 같아. 잘 안가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첫 스테이지. 그럼... 무슨 뜻이 있는지? 네 개의 파편과 성화를 바쳐라. 어? 이 파편이 가스카이 휘루었네요. 왕금의 파편. 마포진이 반응하는 것 같네요. 그때부터는 아름다운 파편이에요. 아름다운 파편이에요. 아름다운 파편이에요. 아름다운 파편이에요. 아름다운 파편이 같이 일어납니다. 다 클리어한 것 같아요. 순식간에 황금의 검으로 이걸로 이제 지룡, 비룡 상대하는 건가? 애초에 이 게임은 풀프라이스 게임도 아니고 뭐 인디게임 한 2천엔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긴 플레이 타임은 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죠. 마옹 마옹도 떨어뜨릴 수 있는 치트급 아이템이야? 글쎄요? 가っこいい武器だわ こいつの扱いは 私に任せなさい 何でしょう なんかこの手稼い 光っているような気がしない? 수갑이 빛나고 있었다고? ちょっと見せてください 魔力を帯びていますね さっきの魔力の波動の影響でしょうか? 正直 壊れた手稼いに意味があるとは思えないけど さて どうしましょうか 음 まあ 일단 가자 가자 何かに使えるかもしれないですね 난 현자의 지팡이를 얻은 다음에 이것저것 다 다시 한 번씩 건드려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나가 부숴뜨린 제나가 부숴버린 거 何かしら? 여러분 이제 펜이 있으니까 이거 비서 필수할 수 있겠네 네 模様と 古代の文字ですね 何か重要なもののような気がするのですが 아 確か羽ペンと紙をさっき見つけましたよね 아 それにメモをするってわけね そうです ただ解読と書き移すのに 時間がかかると思うので 少し待っていただいてもよろしいですか? ええ 問題ないわ 任せたわよ それでは ここに行くとは 私は 勉強しておけばよかったわ 아리아는 아직도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 효과가 되어있잖아. 아리아는 아직도 배우기 때문에 지금의 효과가 되어있어. 하지만... 미안해요. 네, 유샤. 유샤는... 박시관 여성 쪽이 좋냐고 물어보는 거면... 히로인 루트 분기점인가? 아리아... 하지만 저... 피치공주 컬러의 아리아공주는... 뭔가 좀 위험해보여. 사실은 이 납치극이 자작극일지도 몰라 성격력이 편해요 나의 연락이 빠른 시간 그거는 기분이 잘 안좋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해야할까 나는 나를 어떻게 해야할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고 何かありましたか? 何でもないわ。そっちの調子はどう? あと少しですね。 おー、早いわね。すごいわ。 ただ、これは全体のほんの一部分みたいで、これだけで何かがわかるわけではないようなんです。 じゃあ、他にも似たようなものがあるってこと? おそらくは… ま、怪しいところと言ったら、他の石碑かしらね。 私もそう思います。調べに行きましょう。 誰の石碑? 文字メモ1 うーん… ふーん… こっちの石碑も模様が浮かんでるわよ。 ふづき出ること… 이것저것 하나씩 메모를 얻는 건가? 메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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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작전 36개 주락량이지 뭐 도망치는 게 이기는 거야 도망치는 것도 용기라고 중이에요 젠아가 도기도 아닌데 어떻게 벽을 부술 수 있어 도망치는 게 더 오래やって 있어 그, 그렇다 아, 또 목숨의 위협이 또, 또 목숨의 위협이 아, 누구? 그, 누구? 이 쪽에는 백은색의 파편이 반응을 하겠지요. 사실은 아리아네! 에이... 4개의 성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용한테 수갑이라... 10개의 성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용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용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용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 이게 금색 그러니까 퍼편만 가지고 그리고 아니지 파펜을 사용하기 전에 성화를 먼저 쓰는 패턴도 있네요 결국에는 성화 아니고 그냥 파펜을 써야 되는건데 인디아나 존스에서 성배는 이렇게 그럴싸한 성배가 아니었는데 설마 그 성배전쟁에 쓰이는 성배처럼 마력을 성배와 성검 엑스컬리버하고 성배인가 갑자기 분위기 성배전쟁 기적을 잃을 수도 있어 소원 빌 때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성배가 이상하게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 그런 철도철미한 소원을 드려야 돼 철도철미하게 이것만 있으면 아리아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성형을 성배 성형을 성배 그런 것들이 안보이는 것 같은데 다 100% 됐네 무슨 말이야? 눈이光고 있는 것 같네요 무슨 말이야? 눈이光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는코...